국제사회를 바라보는 A, B 관점이 있는데요. 상반된 관점이 존재한다. A는 이성적 국가들이 모였다. 질서유지가 가능하다. 이런 좋은 얘기를 하는 건 자유주의적 관점이죠. 반면 B, 현실주의는 철저한 약육강식의 사회다. 힘과 이익을 앞세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현실주의적 관점이죠. 그러면 자연상태를 홉스와 같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로 보는 거. 이거는 자유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죠. 현실주의는 협력에 의한 안보를 선호한다. 이건 현실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 A에서 선호하는 거죠. 3번, 자유주의는 현실주의와 달리 법과 기구의 역할을 중시한다. 이게 맞는 표현이네요. 4번, 현실은 자유와 달리 국가 간 상호의전적 관계를 중시한다. 반대로 써 있죠. A에서만 중시하는 거죠. A, B 모두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고 본다. 현실주의에서는 무정부 상태로 봐요. 그런데 자유주의에서는 국제의 상태를 이성을 가진 상태로 봐요.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둘 다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고 보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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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